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뷰용 영상을 찍지를 못했는데 이 영상을 제가 한번 한달 전쯤에 11월 초에 올리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이 나서 찍게 됐어요 사실 뭐 리뷰거리도 없고 해서 12월 초에 대만에서 아주 큰 행사를 하죠 대만의 MOA 쇼 라는 행사를 합니다 밀리터리 아웃도어 에어소프트 라는 행사인데 아주 큰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플랫툰 같은 행사죠 한데 대만이 에어소프트 건 제조사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행사 대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다 나옵니다 참가업체 부스 전용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뭐 vfc 나 lct 라든지 뭐 w w 는 요번에 안나오는 것 같고 하여튼 작년에 2022년도에 제가 대만의 MOA 쇼로 갔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 12월 달에 대만에 한번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 접한 것은 아마 제가 2017 년도 일 겁니다 2017년 9월에 대만의 후아 쇼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플랫툰 같은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때 vfc 매장의 매니저가 이제 12월 1일 날 12월 첫째 주 금 토일 어 자기들이 주최를 해서 qrf 매거진 이라고 해서 플랫툰 매거진 하고 비슷해요 그런 회사 어 매거진 잡지사랑 협업을 해서 어 매년 12월 첫째 주 금 토일에 행사를 시작하는데 한번 놀러 오라 라고 해서 처음 갔었고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계속 같습니다 그래서 갈 때 보면은 지금 요런 쓰리 데이 패스 라는 패스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요런 패스 패스권을 미리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매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요런 패치를 줘요 선물로 요게 지금 2018년도 어 첫해에는 패치를 안 주더라구요 둘째 부터 18년도 패치 그리고 요게 2019년도 대만 moa 쇼 패치 그리고 요게 2022년도 moa 패치 입니다 20년도 21년도는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못 갔고 2022년도에 코로나 어 입국 해적가 풀리면서 2022년도에 갔고 올해도 2023년도 라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가실 때 처음 가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을 해요 대만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는데 어떻게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비행기 항공권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항공권이 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서울 경기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가는 편이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대만의 항공 너무 이른 시간 또 너무 늦은 시간에 가면 불편해요 왜냐면은 그 타우이안 국제공항에서 타이페이 시티까지 들어가는 공항철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도착하면은 운이 나쁘면 택시 타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택시비는 제 기억으로는 한 3-4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거 참고 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대는 10시 11시 12시 이 정도 우리나라를 시간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가 대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한 2시 넘어야 문을 엽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상점이라는 거는 바로 건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의 대만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관광지 여행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오로지 MOA 쇼를 보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 건샵 가서 총을 사는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대부분 건샵들이 2시 전에 잘 문을 안 열어요 안 열기 때문에 빨리 도착해봐야 숙소에서 체크인하고 갈 데가 없어요 뭐 그러면 관광지 가면 안 되겠냐 하는데 제가 첫 해 갔을 때 관광지 갈 생각도 못합니다 건샵을 하나부터 끝까지 매일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행사장 갔다가 점심 먹고 2시부터 대만 타이페이 시티에 있는 모든 건샵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모든 건샵을 다 가봤을 거예요 새로 생긴 건샵도 있겠지만 정말 미친듯이 갔습니다 벌써 몇 년째예요 제가 5번 6번 갔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보신다고 하면은 굳이 가지 말아도 되는 건샵들 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건샵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 은근히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독 좀 부탁을 드리고 영상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항공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11시 12시 정도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꼭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강제로 무조건 그 시간대에 가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편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대략 부산에서 대만까지 인천에서 대만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 시간은 2시간 45분 이렇게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넉넉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대만에서 입국에서 입국 심사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거짓말 아니고 제가 항상 갔다 얘기했지만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숙소 숙소 같은 경우는 편하실 대로 숙소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숙소 같은 경우는 혼자 가시게 되면 숙소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타이페이 메인스테이션 공항에서 타이페이 메인스테이션까지 공항철도를 차고 가면 그 근처에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하지? 도미토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싸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계신 게 타이페이 시티, 타이페이 도시에 땅값이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정말 비싸요 그래서 숙박비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서울만큼 비싼 숙박비를 가지게 됩니다 도미토리 같은 이런 게스트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에 주무시더라도 1박에 최소 3만원에서 4만원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명이나 4명 정도 이렇게 한 조를 짜서 이동하게 되면은 차라리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대여를 하게 되면은 대략 1박에 한 15만원 전후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좋은 데 자면 1박에 20만원짜리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건샷 보러 가는데 숙박은 잠만 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숙박을 잘 잡으시면 되고 숙소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곳은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도보로 한 20분 내외 10분, 20분 내외 그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숙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숙소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꼭 강제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역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MOA 행사장이 이쪽 편에 있습니다 101타워 옆쪽 편 101타워의 컨벤션센터 우리나로 치면은 컨텍스나 부산은 지금 백스코 같은 곳이 있어요 이쪽 편에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 대만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KIC KIC는 반대쪽에 있어요 이 중간이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타이페이 역입니다 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KRC 주변에 몇 가지 제가 추천드리는 뭐 건앤토이라든지 KUI라든지 이런 건샵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거기는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샵들은 공항 인근에 있고 또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인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역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 1014호 근처에서 숙소를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숙소는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정도 항공권을 해결을 했고 숙소를 해결을 했죠 숙소를 해결을 했으면 꼭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가시기 전에 휴대폰에 우버라는 앱을 까십시오 대만은 우버가 우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버 앱을 미리 한국에서 따라서 인정을 받고 카드 등록까지 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등록한 카드로 결제가 되니까 택시 타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 택시비나 우버나 제가 한 대여섯 번 가보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버가 쌓는 경우도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내가 타는 지점과 내리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택시는 구글맵이나 이런 거 보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대만의 택시기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은데 영어가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글맵을 보셔도 구글맵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버를 이용을 해서 한 3명 4명이서 같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세이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돼요 버스는 솔직히 힘들고요 지하철 정도는 타는데 지하철비가 한 7,800원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이 같이 움직이란다고 하면 한 번 이동하는데 지하철비가 한 3,000원 4,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한 2,000원만 더 보태면 우버 타고 편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 앱을 꼭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여기 보이죠 칼라파트 칼라파트 꼭 챙겨 가십시오 내가 갔는데 설마 총 안 사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대만의 에어소프트컨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금액입니다 보통 전동건 같은 경우 조금 저가형 모델들은 한 20만원에서 30만원때면 충분히 구매를 하고요 가스라이플 같은 경우도 한 40에서 50만원대에 좀 저가형들 WE라든지 이런 제품들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E글록 같은 경우는요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6만원 주고 샀습니다 행사해가지고 한 자루당 5만원 WE글록 17 젠3였죠 그때 세 자루 사서 왔습니다 세 자루 사서 와서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한테 보내드렸죠 뭐 이런 식이죠 싸니까 가시기 전에 칼라파트 곤총용 칼라파트, 라이플용 칼라파트 14mm 영라사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각렌치 그리고 십자드라이버, 일자드라이버 이런 공구류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별개인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아파트를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2박 3일 많으면 3박 4일 보통 한 2박 3일 되지 않을까요? 수건 챙기십시오 세면도구랑 보통 그런 곳에 수건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수건 한 장 당일랑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건은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대만을 가시게 되면은 날씨가 겨울입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대만의 입장에서는 겨울이고 파카, 오리털 파카 입고 다니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팔 입고 다녔어요 생각보다 덥습니다 보통 한 15도, 16도에서 한 20도 내외로 움직이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습합니다 습하기 때문에 반팔에 바람막이 하나 또는 후드티, 긴팔 후드티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너무 두껍게 입고 안 가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녀도 그렇게 추운 거 못 느꼈으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날씨를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정도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3데이 패스권을 구매를 하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드릴게요 미리 3데이 패스 구매를 해서 가시면은 이런 스티커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패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기념품이 될 거에요 그리고 또 혹시나 대만에서 저를 보시게 되면은 아는 척 해주세요 아는 척 해주면은 제가 뭐 2023년도 아재TV 패치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거를 그때 갈 때 다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좀 드리든지 할게요 그러면은 아무쪼록 대만여행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샵을 가야 되고 또 이런 샵들은 필수적으로 가고 동선을 어떻게 짜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으로 두 번째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만 MOA 쇼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재TV 밴드 제가 만든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오셔가지고 글을 남기셔도 되고 이 영상에 댓글에 남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또는 메일을 주셔도 돼요 메일을 주셔오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어떤 건샵을 가야 되고 어떤 동선을 짜서 여행을 하는 게 좋은지 다섯 번, 여섯 번 가서 개고생을 많이 했던 아재TV의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Gazianti 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